마트에 새 고추냉이 새 고추냉이 새 고추냉이 새 고추냉이 새 고추냉이 샘을 사서게 만들었어요 이걸로 햄같이 만들었거든요 돈까스처럼 한번 구추냉이 해물 와뚜가 키즈가 더 커서 중간에는 겹쳐주면 돼요 가장자리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주면 이렇게 이렇게 해서 튀겨주면 돼요 이렇게 똑같이 계속 만들게요 맛있게 잘 익은 음식 예쁘게 잘 익혀야죠 더욱두 달걀 머리 먹기 역시 매운수 맛있는데 더욱두고 매운 자척 잘 익은거 여기다가 김치도 넣으려구요 여기다가 김치도 넣으려구요 여기에 김치 식맛 잡아놓으려고 설탕 조금만 넣을게요 이거 아까 만든 치킨 이렇게 오늘 밥을 깔려 간단하게 먹어요 일단 이거 먹어야겠어 내일 너 조시락이야 어때? 맛있다 맛있어? 나는 싫어서 치즈 좋아 돈까스 소스가 잘 어울리네 맛있나 보네 잘 맞다니는 다행이구만 얇은 사투고 먹는다 맛있다 맛있다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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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re 스타일 이제 disgust 자 אש이 물 가지고 차들이 길 이렇게 먹고 싶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미국식으로 사봤어요 이 버터에만 찍어 먹고 싶네요 이렇게 오늘 아침은 간단하게 완성 전에 있던 거 다 먹어서 다시 만났어요 한 6시간 정도 불려놨어요 껍질이 녹여질 수 있어서 식용유 한 스푼 정도 이렇게 해서 10분 정도 끓일게요 이렇게 끓이면 중불로 줄이고 이 거품 걷어내려요 이 정도만 건져내고 또 10분 정도 끓일게요 콩이 한 번 먹었는데 제가 딱 원하는 식감이랑 간장 3개 설탕은 하나하고 반 맛술 하나, 맛술 두 개 조금 싱거운 거 같아서 간장 한 번만 더 넣을게요 간장 한 번만 더 넣을게요 여기다가 마지막에 올리고도 한 번 더 넣을게요 오랜만에 된장찌개 좀 끓이려고요 진짜 오랜만에 끓이는 된장찌개 이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준비하고 요거는 이따 다른 거 한 번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준비하고 요거는 이따 자른 거 한 번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자른 거 물에다가 좀 담가줄게요 아까 사온 뒷다리살로 간장에 버무려서 불고기 좀 하려고요 잠깐 해동될 동안 양념장 먼저 만들게요 그냥 간장 이렇게 해동될 때 이렇게 해동되면 이렇게 해동되면 에프에 돌려온 다음에 찢어서 하더라고요 요거 한번 해볼게요 에어프라이어에 좀 돌려올게요 이렇게 에어프라이기 180도에 한 10분 정도 했어요 요거 시키는 동안 요거 시키는 동안 요거 무칠 양념장 한 번만 넣을게요 참깨, 참기름, 안장, 고추장, 이렇게 하나 해서 요게 끝이에요 안에 엄청 적독해요 요거 이렇게 결무향대로 그냥 가볍게 찢을게요 요렇게 다 찢었어요 요거 한 번 물 한 번 짜가지고 올게요 아까 만들어둔 양념장 넣어준 거예요 요렇게 깨끗에 제거해서 요렇게끔 남편이 온다고 해서 요거 감자튀겨볼게요 그냥 튀기면 되는 거라 어려운 건 없어요 waktu 태 род fats 스트레 Cu stance 이제 힘들으면 저녁 이렇게 팡팡 끓일게요 오늘 오랜만에 포즈방법상 이번엔 포즈방법상 뭐로 한거야? 간장하고 고추장 하나 넣고 올리고도 하나 넣고 깨놓고 섞었어 맛있다 이거 그치? 나쁘지 않지? 나쁘지 않은데 맛있다 맛있지? 마음에 드십니까? 그정도면 세계상 아니야? 내가 맛봐주지 먹었잖아 먹었잖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여기다 벗어놓을 생각이었거든 깜빡했어 오늘 벗어놓으면 딱 맛있어 이즈에 다녀있는 맛 볼이 주건아고 있어 너무 예쁘다 밥 먹고 산책하고 있어요 τελε lining 1kg 사라지 2kg 오늘은 간장 네바디 오늘은 딸기기 소스 간단하게 그냥 핫도그 빵 한 번 토스트 해 볼게요 요거 어니언 프레이크도 나오고 사다 놓은 거 있어서 어제 세일에서 산 닭볶음 요것 좀 간장에 졸여 먹으려고요 요것도 미리 양념 좀 해 놓을게요 오유에 가 있으면 오유에 잡내도 잡아주면 좋은데 없어서 생강하고요 소금하고 간장 이렇게 해서 숙성 해 놓을게요 요 감자는 남편이 먹을 거예요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 이거 맛있어 저희 기깔 나요 오늘 안 짜다 된장찌개 다행이다 저 된장찌개 오늘 버섯도 넣었어 왔다 네 또 감사합니다.